오늘 김치 토어와 김치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우즈베키스탄에서 맥스입니다. 오늘은 김치는 처음 해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. 여기는 외국 직무들이랑 같이 해보니 여기서 설명도 영어로도 한국어도 설명 듣고 자세하게 다 역사적인 의미도 알고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요. 오늘 김치 처음으로 만들어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. 내일 이렇게 잘 보관하다가 내일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일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